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유튜브 링크를 스마트폰에서 터치하면 댓글을 달 수 있는 화면과 댓글을 달 수 없는 화면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댓글을 달 수 없으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댓글을 달 수 있는 화면으로 전하는 방법과 다음에 그 채널을 해당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구독하는 법과 구독하지 않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링크 있죠. 이 링크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현재 보세요. 여기에 현재 여기 보시면 댓글 달기 밑에 하단에 보면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댓글을 달 수가 없죠. 댓글을 달 수 없고 현재 여기에서 구독이란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이란 글자만 나와 있으면 구독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독이란 글자만 나와 있으면 구독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게 터치해보겠습니다. 구독이란 글자를. 이 글자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것이 구독중으로 바뀝니다. 구독중. 구독중으로 바뀌야만 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란 글자만 떠 있으면 구독하지 않은 것이고 구독중이라고 떠 있으면 구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화면에서 댓글을 달 수 없죠. 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점 3개 있습니다. 점 3개가 3개 있는 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래요. 아래쪽에 있는 점 3개를 터치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점 3개를 터치하면 여기에서 데스크탑이라는 것이요. 데스크탑. 이 데스크탑은 컴퓨터를 말하죠. 컴퓨터에서 보는 방식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을 터치하니까 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세요. 이와 같이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동영상은 이렇게 옆으로 나옵니다. 아까는 아래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현재 데스크탑에서 컴퓨터에서 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댓글을 이렇게 해서 여기 댓글을 여기에 달 수가 있죠. 터치해서. 이 같이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구독은 여기 구독 보시면 구독 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다시 이 거리로 모바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 글입니다. 이 글. 이거를 잘 보세요. 데스크탑 웹사이트로 리디렉션 되었습니다. 모바일 유튜브로 돌아가서 했죠. 지금 현재는 데스크탑에서 보는 겁니다.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데스크탑 웹사이트로 리디렉션 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글 보세요. 모바일 유튜브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유튜브로 돌아가셨는데 모바일 유튜브로 가면은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스크탑 웹사이트로 와야만 댓글을 달 수 있어요. 다시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바일 유튜브에서는 댓글을 달 수 없고 데스크탑에서는 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스크탑으로 와야 됩니다. 이상 구독과 구독 중 차이점 그리고 댓글을 달 수 있는 화면으로 옮겨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